동네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감독님을 스튜디오에서 뵐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멋있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멋있는 영화를 항상 만들어주셔서 기항 영화가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감독님? 네, 개봉된 거는 2016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네,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한 63개 도시, 13개 국가를 돌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기항이라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차관점 같은 건 어떤 거였어요?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뜻 있는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모아서 나눔의 집이라고 정기도 공주에 있는 할머니들의 심턴을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할머니들께서 그리신 그림들 그리고 또 증언집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특히 강인출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어떤 그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끌려가셨던 많은 어린 여성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저분들을 영화에서나마 고향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터뷰도 많이 하셨겠네요, 감독님이 직접 많이. 네. 할머니들. 할머니들,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과 계속 소통을 했었고 또 저희 같은 단원들도 할머니들께 계속해서 밀착해서 할머니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소리도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제가 음악 봉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판소리 고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판소리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할머니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반응이 어떠셨나요? 우셨나마한 것 같으니? 처음에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하고 너무 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께 당연히 먼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만들어지고 할머니들께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날 너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연하죠. 긴장되고 두렵고 더 걱정되는 거는 할머니들께서 혹시 또 혹시 영화 보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할머니들께서 이제 영화 보시면서 내가 겪었던 일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한 할머니는 보시면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계하듯이. 그러면서 저희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하고 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짓밟혀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짓밟혀져요. 그러니까 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반응.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보시면서 일반적인 반응을 그렇게 막 울고 그다음에 괴로워하시고 이런 걸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보시면서 다 설명하시고 내가 겪었던 일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정말 너무 애석고 고맙다. 마지막에는 다 저랑 이제 배우 스태프들 다 손잡아주면서 주시면서 고맙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마운 일이지만 그때 그 고통에 견주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이 일본 제국주의자놈들이 터붓은 건데. 귀향 사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좀 그때 귀향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개봉 전으로 해서 굉장히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만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투자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7만 4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십시일반을 해서 만든 영화가 영화 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족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화가 개봉되는 과정이 간단치가 않았고 당연히 그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래요? 굉장히 이제 사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라든가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기 때문에 어렵사리 배급을 결정해준 배급사도 기대가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지수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서 혹시 이 영화가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그때가 2016년? 네. 2016년. 2월 달에 저희가 개봉을 했었거든요. 2016년이면 언제입니까? 박근혜 때. 그때가 한창 걸릴 때네요. 네. 그때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봉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행사를 잡혔던 극장이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개봉관이 안 열린다든가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가 블랙리스트가 감독이 블랙리스트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전에 2015년 12월 28일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너무 억울한 그러한 그 잘못된 한일 간의 어떤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맞아요. 그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강요하던 시질이었는데 대놓고 저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 귀향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국정원 문서 그다음에 청와대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지시 사항이 있었냐면 이 영화를 이제 상영을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을 최소화해라. 그다음에 정부 산하에 있는 상영관에서는 상영 금지. 그리고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직전에 이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제로 이제 회의가 열려서 이 영화가 열리면은 당시 1228에 대한 그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당성을 이 영화를 계기로 공론화할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 비판 세력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지시를 이제 버젓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블랙리스트 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구나. 겉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위안했고 이랬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나서 아침부터 이제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사실 극장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극장이 없어서 티켓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완전히 흥행을 대박을 쳐버리니까.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358만이라는 정말 시민들이 만든 기적을 국민들의 기적을. 연장해주고 좀 더 그런 분들이 방해만 안 했다 그러면 말이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 영화는 천만까지도 갈 수 있는 영화였다. 최소 600만 이상은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제가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다 국민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후원자님들과 그리고 힘들게 또 개인 투자를 해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영화의 어떤 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좀 도와주신 분은 없어요? 엄청 많이 도와주셨죠. 어떻게 해요? 당시에 가장 크게 도와주셨던 분은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또 당시에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님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 기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당시 여당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야 그거 저거는 좀 조심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 딱 두 분이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 VIP 시사회 할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사모님 같이 오셔서 영화 관람해 주시고 할머니한테 손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 영화를 알리고 또 상영회 열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영회를 또 두 번 열어주시면서 그 당신이 직접 와가지고 상영 같이 관람을 하고 보통 보면 상영회 열어주시고 앞에 인사말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으셔서 같이 끝까지 영화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 그런 엄중한 시절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힘을 나셨겠네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네. 엄청 힘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개봉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생각도 많이 나시겠네. 자 이 영화 외에도요. 저 광대 소리꾼? 이건 예고편을 좀 틀 수 있는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하도 그냥 구부려서 말이죠 귀찮게 굴어와서 아이고 어차피 이 채널은 찍혀있는 채널입니다만 네. 한번 틀어주십시오. 청아 아버지가 재미있는 얘기 안 해줄까? 근데 뭔데요? 옛날에 청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어찌 예쁘단지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마다 칭찬이 자자했다. 예쁜 청이? 그렇지. 이천처럼 예쁜 청이. 요즘 저작권에서의 일을 부르셨다 옵니까? 이상한 이야기와 노래를 섞어 부르는데 그 마지막에는 납치로 자기 아내를 치른다고 안 나옵니다. 최고의 소리꾼이 가는데 최고의 장단 제비가 따라가요. 이렇게 좋은 소리꾼을 불렀으니 함께 구경하시면 어떠신지요? 난 아버지 소리가 참 좋아. 유랑은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최성구나 이론들의 비호사한 소리판을 열어 왕실의 번이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하여 그저 노래를 부를 수 뿐이오. 이마저 죄라고 읽었는다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니 잡퉁가 있단 말이오. 최성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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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감독님이 소진꾼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판소리 고수라고 옆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고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무용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처음에 이제 할머니들 뵀을 때도 그때 고수로 가서 음악 봉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번에 광대소리뿐이라는 영화는 정말 제가 꼭 너무 만들고 싶었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영화고요.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만들었고 근데 개봉 해설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일반판으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판으로 냈는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감독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찍었던 북한에서 저희가 남북 합작으로 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에서 쭉 이렇게 찍었던 북에 있는 풍경 영상들을 넣고 안타깝게 그거밖에 못했어요. 원래는 다 같이 배우들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런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해 초에 이제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이 나오면서 이게 안타깝게 극장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좋은 평을 해주시고 한 포탈 사이트에서는 평점이 8.71 이렇게 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네. 매달 천 명 이상씩 지금도 계속 전국을 돌면서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광대소립군 감독판이죠. 네. 과거에 사용됐던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소리꾼이라고 이제 개봉을 했었고 이번에 광대소립군에서는 북한에 있는 풍경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편집에 참여하면서 한 60% 정도는 많이 바꿔가지고 그건 우리 동네에서 언제 하는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이제 극장에서는 이렇게 대관상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 정도에 우리 이제 OTT 서비스를 통해서 광대소립군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되네요. 아 예고편이 아주 흥미로운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판소리 영화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재미있는 그냥 사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민족의 명절인 또 설날 또 앞두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때 이제 보시고 보시면은 가족들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가정무비고 정말 웃음도 많고 약간의 또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라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거 좀 팔불출 같은가요?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스토리 한 30초 정도? 어떤 얘기인지. 네. 우리 거기 이제 주인공인 학교라는 역에 네. 그 이봉근 배우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내인 갓난역에 이유리 배우님이 출연을 하세요. 와 유명하신 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굉장히 단란한 이렇게 딸인 청이랑 같이 네. 굉장히 단란한 가족을 이루다가 네. 아타깝게도 이 아내가 당시에 이제 횡행했던 그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조선 후기에는 그런 인신매매들이 많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자매 조직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팔다라고 하는 사기죠. 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들이 횡행했었는데 네.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아내가 납치되고 그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떠들면서 광대들과 함께 모이고 보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아픔 그리고 그런 애안들을 좀 이렇게 녹여서 만든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 장르인 판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력에서 이제 아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영화 보시면 사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영화 보시고 나는 다음에 많은 시민들 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이랑도 정말 다르지 않다. 영화가 왜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영화 보시고 나면은 정말 위로도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학교 수업할 때 이 영화도 좀 틀어야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정말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년 1월 설 연휴 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OT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집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시잖아요. 네 네 네. 고기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영화관 상영 안. 영화관에서는 사실 내려갔지만 내려갔지만 대관상영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 가격으로 80명 이상 정도 되면 전국에 어디든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도록 되고 오히려 또 대관 신청을 하면 약간 또 저렴하고 앞뒤로 약간 행사도 간단하게 마이크를 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많을 때는 3,000명 가까이 상영회를 하다 보니까 조선팔도 상영회라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 가는구나 이게.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떤 풍경이기도 하고. OTP 서비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OTT 서비스는 이제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맛이 또 있고 가족들과 함께 홍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요즘 화면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가족들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연휴 1월 1일 날 광대 소리꾼 OTT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신청 영화 한 8,000원 만 원이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쌀 겁니다. 더 쌀가요? 알겠습니다. 또 준비하신 영상이 있나요? 다른 거? 아니요. 이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초혼 얘기 하시겠습니까? 다른 중간에 다른 영화는. 아니에요. 초혼. 초혼은 이게 준비된 영상이 아직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막 다음 귀향과 광대 소리꾼에 의해서 다음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그 홍봄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세하게 감독님 사진이 멋지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한 방송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8 시리즈가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8의 민중가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노차사라든가 꽃다지라든가 조국과 청춘 같은 그런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민중노래 가요패. 그 노래패들의 이야기. 그 시대를 살았던 학생들의 그런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영화 속에 지금 녹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화 속에 돌아가신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이내창 열사 그리고 그 다음에 조순대에서 있던 이철규 열사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학생 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김기정 열사. 세 분이 영화 속에서 주요 배역은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같이 부활을 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작 단계 들어가신 건가요? 들어갔고요. 지금 시기가 워낙 엄중하고 이런 또 민중노래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와 다시 일어나라 이런 이제 약간 글을 저희가 막 제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 놓고 기왕 때처럼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가 지금 사실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후원 계좌를 열어서 저희가 티켓을 미리 이제 저희가 팔고 있는데 이게 후원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왕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 펀딩을 하고 있고 링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이게 올린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0, 어제까지 22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후원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답지를 해서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때로 살았던 분들, 님을 왜 한 곡도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첫사들이 불렀던 거? 12곡에서 14곡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뭐 그 주옥 같은 곡들, 민중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 함께 보여, 함께 보여, 하나가 되자 뭐 그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도 사실 많이 알려진 곡들이 많아요. 뭐 바위처럼이라는 곡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런 것들도 대중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콜라보도 하는데 그런 곡의 어떻게 보면 원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원곡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래서 이게 노래패들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노래패들이 이제 노래하고 뭐 서로 살아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그때 이제 그 정말 풋풋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열사분들도 다 20대거든요. 그럼요? 지금 그냥 너무나 이분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이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런 열정 그리고 정말 피의 어떤 열정으로 지금의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당시에 저도 이제 학생 때 학생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뭐 과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학업에 너무 이제 치중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분들께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힘드시잖아요. 요즘 이제 막 취업 문제도 있고 경제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학생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공부도 학업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당시에 억압적인 그런 군사정권 그런 독재정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학생들, 학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속에 두고 이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거의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자와 예술자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개봉됩니까? 내년에 이제 9월에 촬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월, 10월 달에 목표로 촬영을 하고 개봉은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후년 2024년 초에 전국 상영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저게 후원 계좌 띄우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포스터는 이제 뒤에 있는 포스터는 이렇게 후원본이 QR코드가 있네요. 네, QR코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링크가 있어가지고 구글 폼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이제 각 금액마다 티켓이 몇 장 있고 또 굿즈가 이런 저런 굿즈가 있고 그래서 보시고 정말 이 영화 정말 함께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중에 괜찮으시면 거기 적혀 있긴 하지만 영화가 이제 많은 인원들이 저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대중 군중 씬이 있는데 아마 이 영화를 광주광역시에서 전남대에서 촬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망월동에서도 찍고 전남대가 또 광주민주항쟁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촬영할 때 한번 오셔서 출연도 해 주시면 하는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아, 여기 와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겠구나. 네, 약간 좀 그래도 시대물이기 때문에 약간 레트로한 그런 당시에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같이 공연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는 머리 좀 길게 길렀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가야겠어요.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 아, 예 알겠습니다. 광주 친구들하고 같이 네네네. 전남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겠네요, 이거. 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가 보시면서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잘 만들고 유쾌하기도 하고 진지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화관에서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민중가요를 함께 부르는 그래서 이제 영화관, 영화 보시고 엔딩 크래디까지 끝까지 봐도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르다가 다시 야, 나 한 번 더 볼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극장 가서 또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N차 관람을 만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당시도 해상하고 민중가요도 알게 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가 하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이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냥 이물위행 행진곡 같은 곡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물결 속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같이 불려지는 그런 민중가역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바람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인되는 이것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어도 이미 이 작동은 멈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역행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핏담으로 일구어진 수많은 민주투사들과 시민들이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를 과연 포기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중의 힘을 믿어서 꼭 이 영화를 함께 보답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초혼에 후원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초혼에 많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티켓을 미리 사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영화 만들어서 꼭 극장에 내후년 초에 극장에 모셔가지고 티켓을 사는 거는 후원도 되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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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하신 분이 뭐 좋은 거네요. 네. 사실 그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 금액 이상의 티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티켓이 한 장에 14,000원 정도 되는데 네. 저희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교수님께도 드렸지만 네. 여기 5만 원을 티켓하면 알겠습니다. 시사회 티켓 내매 드리고 OST 음반도 하나 드려서 그래요? 좋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예전에 귀향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 네네네. 이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있습니다. 네. 연말에 보너스 타시는 분들 좀 세게 좀 쏘십시오. 네. 네. 입금 계좌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장 피디님 자막 만들 수 있을까요? 입금 계좌 여기 나와 있는데 말이죠. 네. 거기 안에 이제 자세한 것도 그냥 이렇게 후원을 그냥 그 계좌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굿즈라든가 티켓을 드리는 게 어려워서 아마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아 후원 링크를 가야 되는구나. 네. 혹시 그거를 밑에 후원 링크.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꼭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티켓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드리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포스터도 드리고 많이 주시는구나. 네. 시나리오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요. 네. 무엇보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다 같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호는 우리가 티켓을 미리 사서 사서 우리가 후년 정도에 됐을 때 가서 니물엘 행진곡이라든가 맨중가요를 같이 부르는 네. 네. 아이고. 참 우리 감독님 어떻게 이런 영화들을 계속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 대구에서 나왔는데 그때 좀 어쨌든 보수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도 그런 데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가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처음에 민중 사실 그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아리방에서 어떤 한 책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책이었어요. 5.18에 대한 책이었고 네.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네. 어떻게 이런 공권력이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되게 주신하고 얌전하게 살던 범생이었는데 약간 범생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방향성과 함께 고민해야 될 건지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녹아내려져서 지금의 어떤 영화 기왕도 있었고 광대소리꾼도 그런 얘기고 역시 이제 이 초온이라는 영화가 왜 초온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원래 플레임은 초온 다시 부르는 노래지만 약간 초심을 찾자라는 의미를 좀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온은 근데 부를 초자에 뭐 혼이라고 해서 혼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온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여기는 처음 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품었던 뜻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우리가 모든 게 초심을 잃어서 좀 많이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저도 그렇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뜻을 되새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나면 굉장히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그래 내가 내가 오늘부터 다시 1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힘차게 또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원동력을 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영화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우리 많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감독님 모셔갖고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혹시 아닙니다. 일단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백은종 대표님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중래 감독님 요거는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보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또 클립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우리 이제 PD 선생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주말에 재방송 한번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손이 가는 일입니다마는 네 어렵게 만든 영화군요.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좀 이렇게 뭔가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을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아니라 그 글을 쓰신 후원자님이 가시밭길을 지금 걷고 계시고 네. 저는 사실 그거를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영화를 하는 저는 영화로 그럼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으로 그럼요. 그게 또 다른 어떤 투쟁 방식이거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그 추운 날에 촛불을 가지고 광장으로 달려가셨습니까. 네. 그러는 시간에 저희들은 또 열심히 영화 만들면서 함께 연대하는 네. 그런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가 정말 조금 조금 약간 기운이 꺾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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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설 수 있다. 기왕 때의 역사가 지금 또 초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셨고요. 네.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에 뭐 언론에서 불러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보실 수 있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김봉신 대표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조정래 감독님께서 귀향과 또 광대소립군 광대소립군은 연휴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초혼에 대한 초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저 김건희 다큐를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같이 해서 네.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포스트 다시 바뀌네요. 저희들 월요일날 김종대 전 의원 월요일날 프로그램 또 월요일날은 저희들이 기가 막힌 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깜짝 놀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김병상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김병대 의원 나오시고요. 월요일날 프로그램 월요일날 7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우리 감독님과 함께 김건희 다큐 그 저 우리도 예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틀어드리면서 감독님도 같이 보시면서 네. 저희들이 오늘 유영하이뉴스 커멘터리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촛불집회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완전히 ingredient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끼워넘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